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랑 친구할래? 너랑 친구할 사람은 이 학교에 없던거 같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왜? 아니야 질문을 좀 바꿔야겠어 너도 친구가 필요하긴 해 혼자있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있는 시간을 좋아하는건 아니야 여기는 애들은 다 고리타분하고 빈업해 너만 악착같이 할 줄 알고 알파벳보다 고사한게 있다는걸 모르는 고리타분한 애들들이야 그중에 니가 제일 심하고 너한테 친구하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넌 통제당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맞아 그렇다는게 뭐 나랑 친구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 내가 원하는 답 질문이 던져줬을때 가장 처음 떠오르는 대답이 내가 목소리가 확률이 있다 내가 목소리가 확률이 있다 응 나 생각 끝났어 벌써? 응 벌써? 그래 답은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친구하자 하하하하 놀랐잖아 따라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손잡은 어떤 일이 생길까 하하하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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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차고 너와 함께 있는 시간 속 낯선 너와 나는 게 좋아 너와 가끔워질수록 지문이 거느러나 선물 나를 알아볼수록 멀어지는 단 것들 설매는 내 두려움 궁금한 그 불안에 감지된 숲속 읽는 기분 너와 가까워져도 될까 내 시어 한번 읽어볼래? 잠들기 전 내일이 오늘처럼 또 올 거라 장단하지 말아라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날이 언젠가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내 시어 너의 의도가 뭐야? 내 소중한 문이야 문어라고 쓴 거야? 문어라고 쓴 거야? 나 진짜 그렇게 해봐 머리가 많이 아프구나 농담하는 거 같아 이건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질문이야 나 봐봐 나 시어를 읽는 방법 중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내심의 시험 문제는 없지 않아 그러니까 시는 공식에 맞춰서 답을 찾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응 답이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느껴진다고 쓰는 거야 당연하지 야 봐봐 엄청 잘 썼는데 뭐야 처음 외로운 시를 쓰는 상상만으로 어린 은평 너랑 너랑 우리같에 누워 방금 너무 다녀오면 답답한 일상 새로워져 잃어버린 어린 시절로 잃어버린 어린 시절로 돌아갈 것만 같아 돌아갈 것만 같아 너무많은 두려워질 수도 너의 침묵이 더 늘어나고 나를 알아갈수록 멀어지는 문건들 두려움을 설레어 일어나는 꿈에 멈추는 숨속을 걷는 느낌으로 그러나 내กだ 내 가사 내 가사 저의 거리내 obey 내 가사 내 가사 감사합니다.